안녕하세요. 산하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쪽에 깊은 산속이라서 영지버섯이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여러개 올라와 있습니다. 이 영지버섯은 하나 따 보겠습니다.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 영지버섯은 불로초로 통하죠.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? 명절이 되니까 이 영지버섯 선물세트가 생각이 납니다. 아주 고가인 영지버섯인데 저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산행을 하면 이 영지버섯은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려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에게 같이 함께 다려서 이렇게 먹고 합니다. 이 영지버섯은 상태도 좋고 이렇게 큽니다. 이렇게 발품 팔아서 건강도 챙기면서 이렇게 약용버섯 중에 버섯왕이죠. 영지버섯. 이것은 작년에 묵은 것. 누가 따질 않아서 묵은 것 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큽니다. 보십시오. 이것은 올해 새로 올라온 거죠. 상태도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. 보기만 해도 약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지버섯은 버섯 중에 버섯왕이고 최고의 보약이죠. 이 영지버섯은요.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잘게 자릅니다. 그래서 물에다 넣고 팔팔 다립니다. 다릴 때 이 영지버섯은 고유한 쓴맛이 있기 때문에 대추 몇 종 넣고 또 인삼 조금 넣고 해가지고 같이 다리면 최고의 보약 중에 보약이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. 해가지고 이걸 다려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물처럼 드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. 이것도 영지버섯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. 보기만 해도 정말 약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지버섯 차로 해서 드시는 게 좋고 이 영지버섯은 이렇게 깊은 산속 참나무 주변에 이쪽에도 또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성분이 나이신이나 단백질, 비타민, 칼륨, 칼슘, 콜레스테롤 등 다량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약성이 아주 뛰어난 버섯 중에 버섯이죠. 참 보기만 해도 아주 보약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주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. 깊은 산속일 것이라서요. 이 영지버섯은 그 효능이 아주 다양합니다.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이 영지버섯에는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암이나 암세포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면역력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이 영지버섯은 간에 그렇게 좋습니다. 해서 간해독, 숙취해소, 또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아이고 이 영지버섯은 진짜 보기만 해도 진짜 좋습니다요. 또한 호흡기계통, 기침천식에도 좋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. 또 영지버섯을 꾸준히 다려서 먹으면 피부 미용이 좋아지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좋습니다. 내 쪽에 있는 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도 합니다. 영지버섯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영지버섯을 먹고 난 후 손상된 간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영지버섯은 보약 중에 보약이고 불로초인 것입니다. 오늘은 최고의 보약인 영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